플로와 함께하는 발라드의 민족 퇴입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재밌는 드라마 예능 영화 게임 수많은 플랫폼에서 다양한 볼거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웹툰 등등 수많은 감독들이 자신의 작품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픽한 검증된 아티스트와 함께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작품을 명품으로 레벨업 시키는 OST 장인 이민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민혁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민혁이라고 합니다 떨리시죠? 네 너무 떨려가지고 어때요 방송 같은 경험은 좀 있으신가요? 방송 경험은 많이 없어요 라디오도 사실 많이 나와본 적은 없고 그리고 또 오늘 선배님 뵙는다고 하니까 더 진짜로 오해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사실 멤버가 아저씨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OST계의 라이징 스타라고 하기에는 이미 OST를 너무 많이 부르셨는데요 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OST 뭐가 있을까요? 어... 그 하나뿐이 내 편이라는 엄청 안방 극장에서 시청률 50%? 말이 되나요 이게? 허준 이후에 처음 아저씨 진짜 말도... 저도 이렇게 완전 초대박이 난 드라마인지 몰랐는데 저희 부모님도 보시고 막 부모님 또래 분들은 다 보셨어가지고 저희 부모님 어깨가 또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아로아라는 곡을 제가 또 리메이크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곡이 좀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이 곡이면 됐네 이 곡이면 이미 이제 떡상할 일만 남았습니다 아 뭐 그리고 보니까 웹툰 OST의 포문을 열어준 취향저격그녀 에도 OST를 참여를 해주셨고 네 이 곡에는 이제 제가 참여한 건 아니고 제가 여기에 수록된 추끼를 빌려라는 곡을 제가 온곡자라고 해야 되나? 아 그래요? 네 추끼를 빌려요? 아 그 곡 아세요? 알죠 알죠 아 네 제가 2015년쯤에 먼저 활매를 했었고 오 비처링으로 비처링으로 네 아 이게 다시 사랑을 받으면 이 곡을 다시 또 부르곤 하거나 자랑하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완전 심지어 이 곡은 그냥 잘 된 게 아니라 지금도 차트 완전 차트 그래도 나름 온곡자의 매력을 좋아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좀 감사하더라고요 가장 최근에는 무려 송혜교 장기영 주연의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OST에도 참여를 하셨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보라미유 씨와 이민혁 씨 사랑일지도 몰라 2021년 카더가든 이무진 이하이 다비치 어반자카파 등 요즘 핫하다는 가수들은 모두 참여한 사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OST인데 여기에 합류를 하시게 됐습니다 대세 가수 반열에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너무 또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랑 이렇게 라인업에 같이 있어서 조금 약간 내가 여기 껴도 되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그 OST뿐만이 아니고 이 OST 안에서도 사실은 그 리메이크 돼서 불러져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취기를 빌려 같이 네 리메이크가 되어서 사랑을 받은 곡들을 저희가 좀 만나볼까 합니다 네 이명웅 씨가 불러서 또 사랑을 받은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이게 이문세 선배님의 안고주죠 네 신사와 아가씨 메인 테마곡으로 OST에 참여해서 리메이크 하신 건데 약간 어커스틱하고 담백한 원곡의 느낌을 최대한 유지한 버전으로 목소리만 이명웅 씨의 목소리를 싹 해산을 해서 불러 주신 곡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도 어색함 없이 엄청나게 사랑을 받게 된 노래입니다 이적의 걱정말아요 그대 노래 대박 났었죠 엄청 초대박 초대박을 났었는데 원래도 초대박 노래였어요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94년생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 이게 원곡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들국하의 걱정말아요 그대를 이적씨 버전으로 불렀고 저한테는 이제 TMI인데 아픈 노래이기도 합니다 왜요? 제가 오랜만에 복명가왕이라는 데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왕전을 하는데 이 노래 때문에 졌어요 부르신 거예요? 선배님이? 하현우 씨가 하현우 씨가 이 노래를 아 진짜요?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당시 하현우 씨는 절정이 오를 때였어 그래서 저분은 고음 저 미친 고음은 정말 끝났다 할 때나서 당시에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나는 고음이 아니라도 괜찮다 함신기고 잘 택을 했어 그래서 리허설 제가 들었잖아요 고음을 아닌 채로 부르셨어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승산이 있다 감성으로는 나도 부딪혀볼 만하다 하면서 저도 이제 불렀죠 근데 갑자기 본방 때 고음 경력으로 고음을 갑자기 내더라고요 약간 힘을 숨기고 계셨구나 그렇죠 나중에 인터뷰에서는 위험할 것 같아서 고음을 다시 꺼낸다 칼을 다시 놓고 있다가 나는 원래 칼이 아니라도 괜찮다 하다가 칼을 다시 꺼내셨어 그래서 하현우 씨 버전의 이 노래도 있다 걱정말을 그대 만나봤고요 다음 노래 너에게 성시경 씨가 리메이크를 했고요 리메이크 버전 2013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응답하라 구사 엄청 많이 들었죠 진짜 무려 서태지의 노래를 리메이크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대본을 봤고 저도 성시경 선배님 버전을 엄청 정말 많이 들었는데 원곡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이거는 제가 태어나기 전 노래예요 그래서 어제 찾아봤거든요 아 네 어땠어요 근데 이게 그 최초의 팬송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듣는데 막 아 이게 93년도에 나온 노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들어도 너무 이렇게 세련되고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원곡의 임팩트가 너무 셌어요 그때는 그럼 혹시 그때 어떤 나이 93년도면은 그렇죠 저도 이제 초등학생 때인데 아 진짜요 초등학교 때 약간 기억이 나세요? 완전 정확하게 나죠 모든 음악의 기반은 다 초딩들입니다 10대 넘어가면서부터 막 감수성이 막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발라드는 다 10대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20, 30대는 즐기는 거고 10대는 빠지는 겁니다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빠지는 거예요 성시경씨 버전은 조금 더 뭔가 라디오톤스럽게 부드럽게 나레이션이 더 산뜻하게 들어와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사실 뭐 민혁씨가 성시경 전문가라는 얘기가 있네요 전문가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성시경씨 노래를 좋아하셨던 거죠? 거의 이제 제가 가수가 된 지분의 거의 90% 정도 약간 그 부르는 느낌이 그 느낌이 있어요 완전 팠다고 하죠 이제 막 전곡을 다 따라 부르면서 이건 어떻게 내는 걸까 이렇게 연구도 막 그랬었던 지금도 사실 그러고요 성시경씨 노래를 연구해본 결과 가장 고난이도 노래는 어떤 거예요? 고난이도요? 이건 진짜 어렵다 진짜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거리에서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단연 완전 노래는 듣기에는 너무 편한데 불러보면은 이제 막 가성 진성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건 정말 이제 성시경 선배님이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어려워 난이도가 진짜 어려워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멜로망스 얼마 전에 또 발라드 민족에 나와주셨거든요 아 진짜? 멜로망스가 리메이크한 노래를 저희가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2018년에 발표를 한 You You 이 노래의 원곡은 저는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김상민씨가 부르는 게 락발라드입니다 고음을 좀 부른다 하는 친구들이 이제 김경호 뭐 성훈탁 뭐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김상민 안다 하면 야 너 진짜 찐이구나 아 진짜요? 진짜 찐이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고음 락발라드의 어떤 매니아들의 사랑을 받았던 원곡이었어요 저는 사실 막 이런 곡들은 잘 몰랐거든요 저도 멜로망스 형들이 불러서 원곡을 안 그런 케이스거든요 멜로망스는 너무 편안하게 불렀어 그러니까요 형이 또 민석이 형이 엄청 또 이게 높기 때문에 그 친구는 제가 볼 때 이 코대에 무슨 악기 같은 게 하나 있나 봐요 소리를 고기로 올리면 아무 때나 올라가 맞아요 진짜 어디까지 올라간지 모를 정도로 너무 편안하게 올라가 그렇습니다 JTBC의 슈가맨의 멜로망스가 김상민의 유를 리메이크를 해서 이게 또 전파를 탔는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주신 노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발라드의 민족 OST 강자 민혁 씨와 함께 원곡을 빛내주는 리메이크 곡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혁 씨였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뵐게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테이였습니다